11월 5일 대통령 총선거에서 4가지 투표 방법이 있습니다.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. 우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투표용지는 11월 5일까지 우편 소변이 찍혀야 합니다. 카운티 전역에 120개가 넘는 보안 투입함 중 하나에 투표용지를 넣거나 또는 180개가 넘는 투표센터 중 하나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어느 투표센터에서든 현장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투표용지를 직접 반납하려면 마감일은 선거일 오후 8시입니다. 오렌지 카운티를 기억하세요. 쉽게 투표하세요. 안전하게 투표하세요.